정명석의 주변 사람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검찰이 어제 정조은 포함해서 간부 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장기간 정명석의 성폭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특히 정조은은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어떤 경위와 역할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조 혐의가 아니라 준유사관 간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JMS의 간부 1명은 구속기소가 됐고요. 나머지 6명도 불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명석의 성폭력을 도운 JMS 간부 대부분이 정명석이 예명을 직접 지어준 여성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검찰의 기소 내용만 보면 거의 조직범죄 수준이에요. 저는 조직범죄도 정명석 한 사람의 성범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체계를 갖춰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이른바 신앙스타를 해서 결혼하지 않고 교리를 따른 사람들로 외부적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 선별해서 성범죄 대상을 고르는 거고요. 지금 도표가 나가는 게 그 조직인 겁니다. 민원국하고 국제선교회가 뭐냐면 민원국은 국내 여성, 국제선교회가 해외 여성들을 관리를 한 거고요. 그 여성 관리하는데 나이, 키, 몸무게, 성격, 주거 형태 이런 것까지 다 인사팀에서 사람 관리하듯이 관리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성범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혹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라고 하면 법적 조치에 났으면 대외협력국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응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비사들이 또 따로 있으면서 성범죄가 저질러지는 때 그때 바깥에서 대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정명석의 피해자들, 이른바 신앙스타라는 게 무엇이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겁니까? 정명석의 어떤 신앙스타, 상록수라는 이름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일정한 키라든지 일정한 외모, 이 여권을 좀 갖췄을 때 정명석이 성인해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2인자라고 알려졌던 정조원도 여기 있는 상록수 출신이라고 하고요. 이 상록수 출신들을 대상으로 아마 성범죄를 많이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신앙스타가 되게 되면 교단 내에서는 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이렇게 세뇌나 이런 걸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상록수에서 벗어나게 되면 월성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아서 또 후배들을 뽑아서 다시 정명석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책으로 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상록수나 이 신앙스타가 관리됐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이른바 신앙스타로 선발이 되고 관리가 됐던 피해자에게 과연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스타는 천주교의 수녀처럼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JMS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뜻을 이루는 신부시대에서 스타는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인 메시아 정명석과 결혼한 격입니다. 많은 스타들은 그렇게 세뇌가 되고 정명석을 신랑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과는 절대 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명석과만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뇌당에서 한거 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조은은 2018년에 그런 해당 피해자들에게 잠옷을 건네주면서 여기에서 주님을 지키면서 잠을 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범행 뒤에 정명석은요. 너는 나를 통해 휴거됐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또다시 세뇌를 합니다. 이걸 내재화한 해당 성폭력 피해자는요. 당시에 그걸 성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명석이 메시아였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몸이고 메시아니까 그가 하는 건 틀림이 없고 틀리다면 제가 틀린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끔찍합니다. 그냥. 이게 뭐 왕주시대에 있어서 후궁들 선발하는 것보다 한술 더 뜨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JMS 간부들이 선발된 여신도 소위 신앙스타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명석은 재림 예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걸 거부하면 만약에 너는 지옥에 가게 돼 있다. 소위 이제 당근과 채찍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너만 되는 것이다. 안 되면 너는 지옥 간다. 그래서 뭐 민원국장이라고도 있다는데 뭐 별별 벼설이 다 있네요. 그런데 2021년 초에 이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호소한 한 피해자에게 그것은 하느님의 극적인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세뇌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왕조시대처럼 넌 성은을 입은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검찰은 정명석 성폭행 사건의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오늘 아주 주목할 만한 무언가를 공개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메시아의 침실입니다. 이게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 금산에는 수련원에 정명석의 거처 네이북 사진까지 공개가 된 겁니다. 이른바 청기화로 불렸던 곳이고요. 그 네이북을 들여다보면 저게 침실인데 푸른색 벨벳 소재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범행 현장이에요. 범행 현장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저런 식으로 침실을 꾸며놔야 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실도 공개가 됐는데요. 각종 수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모아오는 것들이 있고 또 샹들리의 조명까지 달려있는 저것이 거시입니다. 그러니까 침실 바깥에 저런 거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런 구조에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또 다른 사진들도 좀 공개를 했어요. 정명석이 2018년대 10년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출소 이후에 그때 출소했을 때를 부활일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거를 다 같이 환호하는 신도들의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다른 부활하고 나서 일주일 난 균형에서도 따로 가졌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정명석이 V자 표시라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번에 구속 기소된 정조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저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JMS 신도들은 저희들을 보면서 무지목매한 인간들을 용서하소서 이러고 또 기도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박 변호사님, 참담합니다. 그게 웃기죠. 부활이라는 거는 뭐 예수님이 부활하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감옥 갔다가 출소하는 게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과자예요. 그러고 저게 말이 그렇지 성범죄 저질러서 나온 걸 부활로 표현하면 이번에도 지금 문제가 돼서 구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나오면 또 부활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JMS 측에서 누가 만든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교인들한테 많이 좀 세뇌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계속 논란인데요. 유명 뷰티 유튜버가 JMS 측의 과거의 전도가 될 뻔한 그런 또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뭔가 무료 수업 반이래요. 대학생이면 무료를 할 수 있다고. 진짜 연예인처럼 생긴 예쁜 분이 나와가지고 고민 상담 같은 거 자기한테 해라. 다 들어줄게 하면서 되게 착하게 접근을 했어요. 서서히 교주님과의 나의 만남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일요일에 몇 시까지 그 장소로 가보래요. 심사위원처럼 한 3, 4명이 앞에 있는 거예요. 노래를 틀더니 춤을 춰봐라. 막 춰보래요. 막 나 혼자 춤을 췄어. 춰버렸어. 춤을 쳤고 다 했어 그냥. 노래도 불렀어. 딱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는데 교주님같이 보이는 그 사진과 나 지금도 소름돋아. 그런 게 이제서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분은 정신을 차리셨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조효진 씨인데요. JMS에 10년 전에 3개월 동안 당한 그런 사연을 풀었습니다. 이 당시에 취미로 이제 패션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 패션을 대학생한테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이런 전단을 보고 처음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뭐 면접까지 보고서는 합격해서 한 달 동안 패션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진로 고민을 상담해 주겠다. 춤과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주 만나서 친밀감을 쌓고 연락해서 친자매처럼 챙겨주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여기에 들어오려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 헤어짐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진로에 집중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도 정지하고 아무랑도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들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순간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차단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MBC PD 수첩에서 공개가 됐죠. 정명석이 감옥에 있을 때 한 여성신도, 중학교 2학년짜리 여성신도한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른바 신앙스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신앙스타로 키우려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야, 엄마가 예쁘니까 너도 예쁘다. 엄마 미인이었다. 그런데 너는 더 예뻐? 잘 커? 사랑해 뽀뽀? 선생과 사랑해? 그런데 이 다음에 킥! 편지에 킥! 그러니까 요즘 말로 크크크크크 세상에 교주라는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킥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그렇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도 구검된 상태에서도 그런 행동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특히 정신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고들어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장기적으로 세뇌를 시키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중학생이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끔찍하기 짝이 없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